자, 이어서 가요대상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분 한 번 혼란을 드릴 때마다 큰 박수 주시는 거 있지 않으셨지요? 나이가 가라를 부르신 강태평님 사랑크림을 부르신 우리 이해령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우리 후면더쇼 오성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회장님 네 다음은 3장 가요대상 이해령 이하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해령 씨의 무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지에 유한산을 꽃이 내려와 잤네 월드의 눈을 벌벌 아웃거리처럼 사랑 흐림 다시 그려보네 빨간 노랑 파란 꽃이 I am you okay 빨간 노랑 파란 꽃이 I am you okay 비지도 못하니 꽃을 가도 언젠가는 꽃이 I am you okay 사랑만 안다가 I am I am you okay 사랑을 꽃을 꽃이 I am you okay 사랑을 꽃이 I am I okay 사랑을 꽃이 I am you okay 사랑을 꽃이 I am you okay 딱 색칠을 잡고 지게 이완 전부씩 회복만 아랫네 생활도 별론을 역사 다운 것들 사랑을 잃다 씹으려 보네 내가 너랑 바람꽃이 나를 유옥해 내가 너랑 바람꽃이 나를 유옥해 믿기도 못하인 꽃이래 언젠가 맺고 피우느라 사랑만 안다가 죽을듯이라도 사랑 꽃을 꽃 피워보자 사랑만 안다가 죽을듯이라도 사랑 꽃을 꽃 피워보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혜령의 사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 많이 해주세요 이완? 네 알겠습니다 이혜재